안녕하세요 말레코프 입니다. 오늘은 눈 건강에 좋은 눈사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종이컵을 준비했구요. 뜨거운 물을 한 3분의 1정도씩 채웁니다. 그리고 눈이 건조하고 피곤하고 조금 피곤할 때 이물질을 눈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사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간단합니다. 뜨거운 물이 된 것은 눈에 대고 한 10분간 눈이 척척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. 10분 정도 하고 눈이 진짜 사우나가 된 정도 되게 되면 이렇게 눈 한번 헹구고 나면 정말 눈이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